자 미션 성공 실패 투표 31대 69포 저주를 하나 받고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한 장을 변화시킵니다 카드 한 장을 변화시킵니다 타격이냐 수비냐 당연히 타격이지 좋죠 찍기 길이 좀 험난한데 네 냉정한 방전 아 뭐야 저거 왜 올라갔어 불편하게 아 투표가 종료되면서 저기 올라갔구나 냉정한 방전 안 돼요 신중해져야 돼 나 저거 안 바꿨다 지능개성 배아 이 3대 7 가르마 대첩의 결과는 중두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오늘을 기억할 것입니다 킹썬 가슬기 이거 1번 훈후만 들어도 이기는거 아냐 냉정한 방전 냉정함 걷어내기 세팅 끝났습니다 아 아 의심 아 뱀 2번 2번 돈밭 좋아하는거 봐 일단 2번말 만들어져 악의 저금통 엘리트 잡아야 되는데 엘리트 거르기가 좀 그래 엘리트 거르기가 좀 그래 아 아 체력 많이 잃었는데 꽃샘추위 최적화 방금 케이블 너무 좋고 아니 1막은 1..1막에서 1휘 1비하면 어떡해요 소비판금 케이블 소비판금 케이블 지금 깨달았는데 꽃샘추위 줄여부르면 안 돼 줄여부르는 사람 졸라 많던데 줄여부르는 사람 졸라 많던데 또 바꾸네 영해 아 조각모음 나왔다 1막 1휘 1비하는게 너 어때서 이 판을 당신이 키웠잖아 올려 묻고 따블로가 여기가 꼬치 요우까님 요우까님 이막에서 꼭 브렐 가주십쇼 이건 제 약소한 성의입니다 아니 그래서 부정행위를? 난 근데 죽을 것 같애 님들 큰일 났 아니 드루가 너무 조져서 저 못 잡을 거 아니었는데 휩쓸기, 찍기, 파직 아 아 ahh 으 isn't 이제 이acement 손 두렵다 서시 자 졸? 다행히 졸해서 자 슬라임한테 운수하는거 봐 아니 그걸 왜 안때려 디펙트 때리라고 아 풀딜 레반드 아 이거 좀 잡아 아 잠깐만 으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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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만 세대 세대 9분의 1 역시 디펙트 디펙트가 안했어 아 유물 좋았는데 왜 죽냐 이거 아 꼴받네 이게 왜 저 소비 타이밍이 안좋았다 찍기 타이밍도 안좋았고 아 못잡을거 아니었는데 김포는 아무것도 못받구요 결과 실패 이번에는 2분 이번에는 2분으로 간다 2분 모함 디펙트가 뒤지는 이유는 참탑을 올랐기 때문이다 하나가 야구를 했기 때문에 지는 것과 같다 그것이 디펙트니까 와 역배 배율 미쳤네 5밴데 야수의 심장 익었다면 다 갚을 수 있다 4배 됐다 고래밥은 보세요 아 복수도 봐야지 복수도 보여드림 슬 2장 제거 떴다 2장 제거 제거함 하자 일단 투표중이니까 좀 기다릴게요 아 디펙트 아 디펙트 왜케 어렵지 아 뭐 디펙트가 원래 어렵긴 한데 들어가자 뭐야 왜 소리 안나 뭐야 왜 소리 안나 배율 깔깝하게 나오네 배율 깔깝하게 나오네 배율 깔깝하게 나오네 어... 으으으... 모벅새? 거르기는 좀 그런데 아, 드로우 저저다 아, 드로우 조저다 10댐.. 피눈물 난다 빙하다 빙하 빙하 어서오고 아님 2코인이 아니라 1코인이예요 아무런 전낭 전낭겐 카드 하나 더 보고 엘리트 가는게 맞겠지 쏠? 쏠 되돌 아 그러네 블리트 안가도 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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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결과와 상관없이 중과로를 응원하던 사람들이 광기에 사로잡혀 과로시를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전 변함없이 과로시를 응원할 겁니다 1번 찍었음 저거 찾는데 이거 어떻게 잡냐 암전 어디갔어 빰빰빰빰빰빰 뚱땡땡 잘라줘 어떡해 이거 하 진짜 안되는데 어떡하지 아 이거 잘라야 되잖아 아 이거 살라 장하다 장하다 디펙트 아니 암전 개같은 암전만 빨리 떴으면은 10살이 잡는건데 자자 빨리빨리 가자 이제 마지막 트라이 하아 착잡합니다 심정이 좋지 않아요 전망갬 착잡하다 착잡해 하아... 정말 착잡하다 날 믿지마 디펙트를 믿어 날 믿지마 디펙트를 믿어 빨리 테크 주식 뜨는 거 몰라? 디펙트 기계잖아 디펙트를 믿어 고래 밥도 없다 이제 슬라임만 뜨냐 고래 밥도 없고 역배 다섯배 아 불도 없네 쓰레기겜 아 디펙트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약하냐 아 디펙트 이렇게까지 약하진 않잖아 디펙트야 힘을 보여줘 다섯배야 빙하 모두가 딥러닝의 결과 이번 판은 역배다 딥러닝 디펙트야 너의 힘을 보여줘 디펙트야 너의 힘을 보여줘 디펙트 결함 첨탑의 수치 패배 무력함 어서 내려와 디펙트야 넌 첨탑의 자존심이야 상대는 니오를 쫓아낸 심장이야 아 나 심장 안 가지 아 아이씨 아 아이씨 첨탑의 아이돌 첨탑의 자존심 역배들의 희망 딥래과 역배 이기기는 뭐야 뭐야 디펙트 디펙트가 승리 아 의심 이걸로 엘리트 못 잡지 포인트 대신 현금 아 왜 딜카드 안 떠 잠깐만 슬라임 어퀘 잡어 슬라임 어퀘 잡어 아 꼴 때리네 난 왜 디펙트 20 승천 심장 그 70시간 걸렸으면서 디펙트를 고른걸까 이 아수의 심장을 가지셨군요 아 솔직히 이 역배 못참지 다섯배야 다섯배 아이 다섯배면 알만하지 다섯갖으면 돼 다섯갖으면 돼 아 아 아 여보 wie 아... 킹썬가 슬기 넣어야될거같아 자자 좀 2막좀가자 최저코바 아이 이런 아니 덱에 넣은 카드 다 밑에 있잖아 이게 덱빌딩 게임 맞어 눈물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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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면 스릴 당하네 어이가 없네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아니 내 만원 걸려있는데 어떻게 조작을 해? 아니 만오천원 걸려있는데 아 인생 아 유튜브가 바이 아니 번개구체로 사면 스럭해 하냐고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아 네 만오천 구왕왕님 맥리리아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아잇 하아 실패 아 꼴받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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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만오천원 아 디펙트 왜 계약해? 함 더해 나는 아 디펙트 1막 넘기기 함 더해 디펙트 3막클 아니다 3막클 아까? 아니야 3막클로 하자 디펙트 3막클로 하자 3막 어림도 없지 하아 눈물난다 저는 포인트가 없어도 눈물을 못 흘려요 하아 한 방에 100데미지 이상 수는 거요? 받는 거요? 슬라임 그 녀석은 우리 사천왕중 최강이다 대강이다 정배 정신집애라는 듯 가능이신 아 나 진짜 깨고싶어 이렇게는 못살아 팔로우 취소했다가 다시 팔로우하면 포인트 주나요? 아 당연히 안되죠 비트 처음 도네 하면은 조금 좀 350인가 300 1비트 100비트 충전해가지고 저기 방마다 1비트씩 쏘세요 아 근데 1비트에 막혀있는 곳도 있다 1비트에 막혀있는 방도 있어 시기음을 먹자 오오오오오 킹스텐 오오오 디펙트에 잘 좀 하자 레포 최적화 전타 냉성함 터보 오오오오오 복 호 국회를 파서 탭 35개 켜놓고 최고기를 돌리시면 됩니다 선생님 아 혹시 이거 때문에 트위치 랩 걸리는 거 아냐 요즘 트위치 에 랩 걸리는데 가끔 설마 그럴 리 없어 포인트가 뭐라고 변화 무지개 소비 밸류 챙겨 번개고채 무지개 좋거든요 얼눈 얼눈 아 클리어 미션 걸렸으니까 이거 두개 알지 오하하하 1막은 깨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면 휴식 괜히 했는데 왜 갑자기 피관리가 잘 아 아 아 소비축전기 아 아 추위가 맞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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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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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커피백에 에반데 근데 커피밖에 없잖아 세장 먹는거 좀 아닌거 같은데 아 커피백에 꼴갔네 지금 댁에서 무사콘데 삼코대 가는거 너무 힘들거같은 제발 자기가 수리 아 몇 데미야 이거 힐강 맞쟤 22 아니네 아니다 맞다 아 아이 참 날뛰기 반복 소비축성기라 반복가기긴하네 강화할 기회가 좀 애매한데 음 늦지말까 강화 못할거면 좀 넣기그런데 아 아 아 아 아 다 먹었어 당장 냉정함이지 오 무지개 떡상 무지개를 찬양하라 맨날 맨날 뭐지 이 오우 쫄리네 앗 밀즈 포션 꽃샘 추위 평형 꽃샘 추위도 좋고 평형도 좋고 평형으로 서지 편향 갚아야지 딸기 딸기 빔1기 오늘 채팅창 보니 도박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잘 알 수 있네요 어미에 제발 붙는거 봐 사람들이 망가졌어 감정의 조각 어우 겁나 잘 떴다 전기역학도 당연히 넣어야지 아 강구할거 없는데 잠이나 자게 해줘 방장님 구독자 포인트 배율 좀 늘려주세요 그거는 제가 못해요 트위치한테 문의하세요 트위치한테 문의하세요 트위치한테 문의하세요 네 눈알퀴기 들긴 들어야지 근데 들어가 아이참 근데 녹방 봐도 포인트 수나? 다 먹은 딸기 다 먹은 딸기 안돼 개 노답 사병사 전기역학 왜 지금 나오냐고 전기역학 왜 지금 나오냐고 어우 다행이다 도갈 탐색 이게 빠지네 이게 빠지네 어 심장 안가는데 열쇠이 뭐지 당장 당장 나와 게임이 장난이야. 집중하네. 채팅 무서워. 기가행님 오싸놓으면 감사합니다. 채팅 무서워. 컴드 홀로그램. 컴드 홀로그램 다 좋은데. 홀로그램 넣을까? 합하기도 넣을만 하긴 한데. 근데 지금 드루가 별로 없는데. 터버로도 감당될 정도로 드루가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한겨울이라 한강 얼어붙는 날씨인데. 역배 거신분들은 왜 역배 하신거에요? 왜냐면. 그것이 역배니까. 걸어도 남으니까. 많아서. 아 역배 안할거면 도박 왜하냐. 오. 이거 터보냐 합하기냐. 합하기가 낫겠지. 아. 겁나 휴식하고 싶다. 아이 알고리즘. 꼴밖에 안 해요. 공원 사라지. 무조건. 형편이. 무슨 일인지. 문단환. hun. 아몬드. 양전환. 살았다. 남. 이. 난. 우리. 아몬드. 천. 참. 한강도 같이 들어가면 따뜻하거든요. 하. 감. 수온 올리면 되잖아 또 쓸까? 와 빡치다 아잇 이잇 디펙트 역배 가자 배당 3.28 제발 역배 증폭 아이 증폭 증폭이 왜 나 인지 편향이나 주지 2번 파괴 광선 괜찮음 증폭 증폭 뭐야 소주 성낙컵 누구야 아 뭐야 저거 옆에 이거 왜 뛰어났냐 아 심장클 아니잖아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디펙트 삼마클 촉건을 해봤지 낙겁하자 망사 충격에 휩싸여서 삼마클이니까 물음표나 대충 가자 물음표나 대충 가고 저기 가서 포션 사가서 포션 빨로 깨면 돼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강움문 강움문 강봄 넣어야되 아씨 슬라임의 강봄 육강량 어디갔냐고 육강량 당장 나와 되게 드로우가 모자라긴 하네 캐틀벨 아니 캐틀벨 장난? 아 룸루라저님 10개월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배 배가 좋을까 비행기가 좋을까 배 먹어 배 아이 잠시만요 하드 꽉 샀네 하드 좀 비우고 소비축성기 배가 났지 않을까 아니다 비행기다 실량 높은거 실량 높은거 하아 꼴받네 현둠이 돌았냐고 현둠이 돌았냐고 하아씨 아니 이거 주장 아니냐 야 탐색터보 역학 아니 아 아 주작캠 하아 아니 나좀 깨자 아니 와아 진짜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 아 포션좋아 이씨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진가 하아 어, 체력 16 하심서 왜 나와 제발 으... 개빡션에 환불 안됩니다 어 밀티포션! 도약 도약불 지금 맞 assessed 지금 하짐석 씨는 누구길래 이렇게 열광하는 거죠? 그는 신인가요? 하짐석 그는 신이야 빙하텄다 아 포션 사야되는데 빙하파는거보다 꽃샘 빙하파 탈반해졌다 포션이 너무 쎄다 지금 드로우반 잘 뜨면 된다 역학 좋고 킥만 해 아 이 축성기가 먼저 나왔어야 된다 맞는게 이득일까? 안 맞는게 이득이겠지? 이거만 쓰자 1댐 맞잖아 여러분 1댐에 감정의 조각 터지니까 아 구성기석이 있는거 봐 방어도 푸시면 빠질 것 같은데 일단 잠깐만 잠자로 오던 슬더스 방송에 이렇게 다들 준비해진 건 대체 얼마만일까? 역시 도각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구만 21, 7, 15, 마가지야 아 둘이 동시에 치라고 왜 하나씩 치는데 아 둘이 동시에 하얀 짐승 석상이라니 이거 완전 현대시대에 궁금하지 아닙니까 어서 저 불경한 유물을 지워버리십시오 불경한 유물이라니 신성모독이다 소비 쓰는 게 이득인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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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컵 한금갑옷 개빡세네 아 이 평형씨 데카 단단해지기 거의 남았다 아 미친 도라이겐 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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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3. 4. 5. 5. 겁나 쏠리네 개 쏠린다 와아. 이렇게 쏠리는 게임이었나? 5. 5. 5. 5. 5. 6. 6. 8. 9. 10. 10. 10. 10. 10. 11. 10. 10. 11. 10. 11. 10. 11. 뜨기 섭 넘었죠 레디만의 도우 잡죠? 승员 실패 승员 승员 이것이 자동사냥이다 암전하다 어디가 쏙 빨리 나와 암전 빨리 도나와 됐다 개무선 와 세배야 세배 3.2 플랜 이것이 밀짚모자 공키티 팩트의 힘이다 밀짚모자 등괄호가 흔한다면 난 됐어 포인트 다운 살아 살아야 한다 텅스텐 정말 정말 무겁습니다 디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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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댐 성공 미션 성공 아이고 네모네모 고면미님 쌈서로 복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